자퇴축 메호대전 누구나 한 번쯤은 축구인의 삶을 꿈을 꾸기도 합니다 비슷한 조건을 가진 두 축구선수를 저희가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가진 축구인의 삶을 한번 살아본다고 가정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스페인의 무적함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센터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라보스다! 아니다! 키키다! 세이 라보스네요 1986년 3월 31세 184cm에 82.2kg 피케는 빠른 팔칠 친구야 한국이었으면 한국이었으면 친구네 1987년 2월 2일생 신체 조건 194cm 피케가 좀 더 크네요 뭘 안 해요 85kg 피케는 카탈루나 지방 바르셀로나 출신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바르셀로나 부회장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 바르셀로나의 피를 그냥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죠 약간 금수전에? 아 물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했던 금수전 라보스는 스페인에서만 클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대표하는 중앙수미수이지 않나? 나는 산다면 라보스의 삶을 살겠다 이거지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죠 또 여러 리그를 또 경험해보고 그래야 또 진정한 나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무란의 개구리 아닐까? 라리가가 우무란의 개구리라뇨? 피케 하진 경우는 내가 왜 피케라고 살고 싶냐? 일단 맨첼슨 유나이티드라는 큰 팀에서 데뷔를 하고 프로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경험하고 그런 팀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경험하고 물론 조금 뒤에서 경험을 하긴 했지만 어렸을 때니까 나의 반격을 미리 찾아왔겠지 그렇지만 또 그 경험을 삼아서 발판 삼아서 또 잘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팀을 위해서 지금까지 라리가 통산 몇 경기? 531경기 46골 13도 라리가에서만 336경기를 뛰었던 물론 많이 뛰었지 내가 나올 얘기를 미리 말하면서 피케 삼을 살았을 때 프리미어리그도 경험하고 라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경험하고 오케이다 이거야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 그 인정을 받고 레전드로 받으려면 지금까지 18시즌 440경기, 490경기로 하려고 이 정도로 살았으면 나는 라모스로 살면 더 이렇게 딱! 팍! 피케 같은 경우는 잠깐 외도한 거지 근데 또 맨유 시절에 사실 피케가 부러운 건 지성빨이랑 같이 뛰었던 건? 근데 그때는 뭐 뛸 수밖에 없는 게 비디치랑 꺼디난도 꺼디난도 가까인 데서 보고 배운 거지 형들 뛰는 거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 듀오를 그렇죠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건 인정 어떻게 뭘 먹고 몇 시에 딱 싸고 이런 걸 다 보고 또 국대 커리어는 난 무시할 수 없다 아 무시할 수 없지 라모스는 2005년에 처음 국대에 데뷔를 했는데 낭낭 18세 야 이 때 국대에 데뷔했다 이거는 끝! 뭐 일단 피케는 그 당시에 컨디션 좀 안 좋았나 보지 18세 때 어 18세 때는 어쨌든 22세 9일에 데뷔했고 나 이제 늦었어 너무 늦어 103경기 때였거든 AMS에서 170경기 뛰나 103경기 뛰나 센츄리클럽 가입하면 똑같지 뭐 근데 라모스 골 좀 많이 넣었잖아 느낌 아 또 골도 많이 넣었고 그거 몇 골 넣었지? 라리가에서는 483경기에 66골을 기록했고 캠스에서도 또 13골을 기록하면서 아 많이 넣긴 했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챔피언스 13골이라고 그랬지 응 똑같네 피케랑 아무리 골을 많이 넣었어도 골 넣는 거 똑같네 순도는 하지만 뭐 피케 삶이 나모스보다 나은 건 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클럽 커리어나 국대 커리어 봤어요? 너가 부러워할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아 하나만 얘기해줘 트로피 우리 트로피 한 번 따내봅시다 라모스는 라리가 몇 번 우승하십니까? 0607, 0708, 1112, 11617 그렇게 시즌 다 얘기하면 날 밤 3입니다 날 밤 3 몇 번이라 했는데 피케 0809, 0910 이거는 사실은 메시 메시뽕이지 호날두 있었잖아 피케는 챔피언스 4회 두 개의 팀에서 맨 6 빨리 셀러라 라모스 4번 했어 트리미어리그 해봤어? 아니야 트리미어리그 1회 라리가 8회 스페니시컵 6회 스페니시 슈퍼컵 6회 피파 클럽 월드컵 3회 UFO 슈퍼컵 3회 라모스는 피파 클럽 월드컵 4회 클럽 월드컵 4회? 크게 중요치 않잖아 겨울에 잠깐 모여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라리가 리그 내에서 피케 인정해줬습니다 바르셀로라 워낙 성적이 좋았고 그렇지만 대항할 수 있는 레알 마디리 성적도 있었고 또 챔스를 3시즌 연속 우승했잖아 이것도 인정했어 인정이지 그거는 인정인데 저는 호날두가 잘했으니까 아 그래 꿀팡 메시가 잘했지 그러면 축구적으로는 내가 볼 때 비슷한 거 같아 그래 저 비슷해 그러면 사생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라모스 사생활 괜찮아 와이프 예뻐 유명해 그래서 살고 싶어 난 농담이고 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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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간 유명인간의 세계의 만남 라모스도 여기에 못지않은 미모의 리포터와 결혼을 했습니다 피케처럼 70대의 마지막 이유 피케는 경기 중에 특히나 경기 중에 자 관략관 조절이 가능합니다 끝! 이걸로 끝! 그게 막 그렇게 얘로 살면 안되는 이유 경기도 못 이겼어 그날 아 그쵸 똥 잘 찾는 라모스로 살아야지 똥 잘 찾는 아니 그때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네 한 번이고 라모스의 개인 수상 기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네 2천원은 라리가 올해 도약 선수로 시작을 해서 11, 12, 12, 13, 13, 14, 14, 15 어 이제 다치진 연속 라리가 최우수수수 그리고 2008년 11, 12, 13, 15, 16, 17, 18, 피파, 피파 프로 월드가 세요 라모 그다음에 2008, 2010, 2014, 2014, 2015 우리가 Hasta 특히.... 라모스는 전부터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던 부동산 사업이 조금 부침이 있는데 PK는 내가 살고 싶은 이유가 사회의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은퇴 후의 삶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도 본부를 충실히 하고 있고 이게 또 프로페셔널의 모습 아닌가? 감고 싶다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럽 커리어, 국대 커리어 개인 수상 기록과 국구 외의 삶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 최후의 변론할 시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PK로 살고 싶냐? 자, PK는 어렸을 때부터 바르셔나나 출신으로서 정말 그 고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금지를 갖고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정말 까달리라 레전드! 괄약금! 제가 라무스의 삶을 살겠다고 말한 이유는 이해로 선수의 백넘버 4번을 이어받았던 스페인은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레전드 수비수이지 않나 한 번쯤 축구선수의 삶을 산다면 한 국가의 레전드로서 사는 라무스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PK와 라무스의 삶 중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오른쪽 상단,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투표란이 있으니까요 라무스의 삶을 살겠다, PK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